승객 여러분, 인어항공 119 펜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탔어. 저는 조종사입니다. 안전길을 매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탔어. 날아오를 준비 됐나요? 예, 날아갈 거야. 자, 그럼 출발합니다. 예, 날아갈 거야. 하늘을 날아갈래.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비행기에 탄 걸 환영한다. 너희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조종사가 달고 다니는 뺄지란다. 우와, 고맙습니다. 조종사 뺄지 받았어. 하늘을 날아갈 거야. 하늘을 날아갈래. 하늘을 날아갈래. 하늘을 날아갈래. 예, 날아갈래.